주식이 하고 인사해 이쪽 주방으로 들어오세요 한 녀석 소리부터 할까요? 주방에서 한 녀석만 데리고 들어오세요 괜찮아 조금씩 뛰어다니고 놀게 하고요 너희들 햄을 지금 삶고 있다 얘는 예전에 기억받고 갔거든요 되게 예민한 개였어요 입질도 하고 수임 다른 개들 흥분하고 도망다니고 많이 소화졌는데 갔다가 조금 보충수업하러 왔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거 옛날에 비하면요 엄청 좋아졌어요 산책할 때 다른 개보고서 지금 흥분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충수업 받아야 돼요 저도 두 번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소리건이처럼 이렇게 막 끼고 흥분하는 애들이 오히려 얘한테는 도움이 돼요 자극이 되거든요 큰 자극이 우리는 이렇게 서로 교육시킵니다 개들끼리 오우 그러면 생각을 하실 때 이제 한참을 먹은거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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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코콜릿에 물이 있지 않나요? 네 저기 셔틀랜드쉽도 지금 줄을 이렇게 잡는거에요 산책할 때 짧게 칼을 넣어버리세요 편안하게 여기서 다 다이어트 그리고 발로 마구치고 스스로가 있으면 다시 통제를 해야되요 뇌가 정착돈을 다 붙여야되요 이런거 이렇게 조금씩 응? 뇌가 정착돈이 뇌가 정착돈을 다툼하게 뇌가 정착돈이 뇌가 정착돈이 뇌가 정착돈이 저의 개를 봤어요. 저의 개를 봤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